이 집 때는 무조건 터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담감이 너무 있는 거야. 근데 그런 고민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. 너네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계속 생각하면 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지 않을까. 멤버한테는 숨기지 마. 비밀 같은 거 만들잖아. 멤버한테 비밀 제일 많잖아요, 윤석 씨. 다 얘기하죠, 다 얘기하죠. 멤버들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이제 매니저한테 해야지. 해봐봐, 해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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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오파스위. 어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